안녕하세요 명절에 남은 건대추는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씻은 건대추를 물에 10분 담가둡니다 전자레인지용 찜기에 마늘 물 100ml 넣어주세요 뚜껑 닫고 전자레인지 1분 30초 익힙니다 마늘 크기에 따라 익는 시간이 다르니 좋아하는 식간만큼 마늘 익히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고운 소금 반큰술 넣고 버무리세요 대추는 물에서 꺼낸 뒤 씨앗을 제거합니다 감자전분 1큰술 사용해서 대추에 가루옷을 입혀주세요 대추로 마늘을 감싸 모양을 만듭니다 큰 마늘을 사용해서 마늘이 보이도록 대추로 감싸면 모양이 훨씬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꼬치에 끼웁니다 찹쌀가루 듬뿍 1큰술 감자전분 듬뿍 2큰술 물 90ml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요 식용유가 예열되면 대추에 반죽을 묻힙니다 오래 익혀야 하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앞뒤로 튀김옷만 바삭하게 튀겨지면 바로 꺼내세요 튀김옷이 두꺼운 게 좋다면 한번 튀겨낸 뒤 튀김옷을 한번 더 입혀서 다시 한번 튀겨냅니다 바삭하게 튀겨지면 오늘 요리 끝 대추 마늘 튀김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